아, 나의 이것들을 정말이가. 너무 개념치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회장님. 뭔 소리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모르게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절되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다행히.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네. 연기가 좋으시네. 차장님 연기 잘하시네요. 연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카피를 하시는 느낌이에요. 저도 여쭙고 싶었어요, 정말. 흥미내신 건가. 박명숙 씨가 지금 현직 영화 배우고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 톤으로 한 번 더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것들을 정말 진짜. 나무 개념치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 못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짓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백윤식 선생님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오타운맛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백윤식 선생님이 화들나신 것 아니에요? 이번엔 인연이 안 되겠군요. 다음에. 아니 질문. 질문이 띄어. 마인을 이렇게 우리 사관님께서. 뭐야. 옛날 저거야. 병매 때도 저거하고. 아 물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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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뱀 떨궈냐! 김방진 작가가 까딱이라고 난 진짜 이 변화한 사람 짓고서 뭘 얘기해! 이게 진짜 야 좋다 언제까지 정신이 뱅데이 놀아야 돼 됐어 장목이 잘 살아